몇 가지를 좀 더 배워보죠.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예제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밑에 있는 저 input을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위로 올릴게요. 굳이 위로 올릴 필요는 없었지만 다시요. input type은 text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 화이트라고 하는 저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가 경고창으로 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일단 여기에 있는 onclick 이 부분에 있는 코드에서 즉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 뜨는 것까지는 맞는데 여기에 있는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가 뜨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 텍스트 필드 태그 상으로는 여기 있는 이 태그에 입력한 그 정보가 바로 여기에 착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alert이라고 하는 저 괄호 안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글로 써볼게요. 한글로 쓰기 전에 여기 있는 이 태그에 id 값을 줄 겁니다. id는 user input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코드가 hello world라는 텍스트 대신에 들어가야 되냐면 id 값이 user input인 태그의 입력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언어니까 이것을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너무 화면이 좁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그냥 넓직하게 쓰겠습니다. 저기다가 원래 쓰면 안되는 거예요. 우선 id 값이 user input인 저 태그를 가리키기 위해서 user input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get,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element, element라는 것은 태그랑 똑같은 말입니다. 즉, 어떠한 태그를 가져올 건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가져올 거냐면 by id 값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태그를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저 괄호로 보니까 얘는 함수입니다. 그 함수의 입력 값으로 user input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로 바로 이 태그를 가리킬 수 있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에는 수많은 내장 함수들 좀 더 전문적인 얘기로는 수많은 api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api들을 그냥 무질수하게 해놓으면 어떤 api를 찾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방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정리정돈을 해놨는데 여기 있는 getElementById라고 하는 저 내장 함수는 어떤 방에 속해 있냐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면 document라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들게 입력한 이 코드를 컷해서 여기에 있는 hello world 대신에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화이트 버튼을 누르면 저 버튼을 눌렀을 때 onclick이라는 저 속성 안에 들어있는 저 문자를 자바스크립트로 웹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화이트를 누르니까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실행이 됐고요. 경고창이 실행이 됐고 그리고 그 경고창 안에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곳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value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이 끝에다가 value라고 한번 쳐 볼게요. 그리고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화이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력한 바로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용자가 여기에 있는 화이트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onclick이라고 하는 이 속성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괄호 안쪽에 있는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일단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id 값이 userInput인 이 엘리먼트의 값을 가져와서 리턴 해주는데 바로 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그 값에 .valu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주면 바로 여기에 입력된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1위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hello world라는 값이 alert의 입력 값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바스크립트 이 본 수업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셨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 이 후속 수업 보시면 되고 혹시 이해 가셨다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 방에 이해 갔으면 최애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잘 이해 안 간다고 너무 막막해 하실 필요 없고 이거 이해 못 한다고 뒤에 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여기서 또 한 번 끊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 계속 진행해 보죠.